다음 일본 스가루 대오도리 아라타류 호세이카입니다. 스가루 대오도리는 예로부터 스가루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민요와 샤미센 북면조에 맞춰주는 무용입니다. 이번에 공연하는 아라타류 호세이카는 바오호리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스가루 대오도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활약중이라고 합니다. 스가루 대오도리 아라타류 호세이카입니다. 스가루 대오도리는 예로부터 스가루 지역에 전해 주신 민요와 샤미센 타이코에 맞춰주는 무용입니다. 빠른 텐포와 리즈미컬의 움직이기 때문에 독특한情緒을 느낍니다. 오늘 공연하는 아라타류 호세이카은 아홉거리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스가루 대오도리입니다. 여러분 스가루 대오도리 아라타류 호세이카입니다. 여러분 스가루 대오도리 아라타류 호세이카입니다. 큰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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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